옛날 어느 그 나라에 항상 배야, 잘된 일입니다 라고만 말하는 그런 신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가 왕과 함께 사냥을 하러 갔는데 이 신화가 왕의 그 총에 총알을 잘못 장전하는 바람에 그것이 잘못 발사되어 왕의 그 손가락 하나가 잘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왕의 손가락이 잘라진 그 상황을 보고 신화가 와서 왕에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배야, 참 잘된 일입니다 라고 했대요 그런데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 잘려서 아팠고 화가 나는데 그런 소리 들으니까 어때요? 이 신화를 당장 감옥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듬해 왕이 다시 사냥을 나갔다가 그만 길을 잃고 그 지역에 사는 식인종들에게 붙잡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인종이 붙잡은 그 왕을 가지고 이제는 식사가 시간이 되어서 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렇구나 하면서 딱 봤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왕의 손가락에 손가락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식인종이 그랬대요 아,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지만 불량식품이구나 그래서 이건 먹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 왕을 풀어줬다라고 합니다 식인종이 풀려난 이 왕은요 다시 자기 왕궁에 들어가서 그 신화, 감옥에 있는 그 신화에게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화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네 덕분에 내가 목숨을 구했네 정말 고마워 그런데 내가 자네 덕을 내가 잊고 1년 동안 이렇게 감옥에 갇히겠다니 정말 미안하네 라고 왕이 그 신화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신화가 왕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야 참으로 잘 된 일입니다 제가 감옥에 안 들어왔으면 배와 같이 사냥을 나갔을 것이고 저는 흠 없는 음식이라 분명 그들에게 잡혀 먹을 거 많았을 텐데 배야 참 잘 된 일입니다 하나의 주연은 이야기지만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느 누구에게나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나쁜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인들의 그 경우에는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그 현재의 삶이 고난을 당하는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형통하게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 축복이 가득한 그 축복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는 자들에게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는 그 결과는요 전혀 다른 결과가 그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레미야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그대로 갚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애국시대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가르쳐서 내 백성이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 이스라엘의 그 주인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과 주인으로서 항상 백성들을 돌봐주셨고 그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이 이방 민족들과의 그 전쟁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자기 그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고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화가 그들 가운데 오래 있자 어느 순간에 그들은요 자신의 그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바로 이 세상으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많은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느 순간부터 그 은혜를 잃고 자신의 그 소견에 오는 대로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고 자신들의 그 배를 채워줄 수 있고 자신들을 적들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바로 이방 나라의 그 왕과 같은 그 왕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제아무리 세상의 왕이 백성들이 아닌 바로 왕 자신의 그 권력을 세우고 그 왕의 그 이익을 위해서 챙기기 위해서 백성들의 아들을 잡아가고 백성들의 그런 딸을 잡아가고 백성들의 그 재산을 빼앗아 갈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모든 말들을 듣기를 거절하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그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하셨죠 저는 지난주에 나눴던 이러한 이야기의 그 모습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가운데 떠오르는 그 성경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으라고 외치는 그 유대인들에게 빌라도가 24절에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말했을 때에 25절에서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아니든 상관없이 그냥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했던 그 제약된 유다의 그 백성들의 모습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이런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고 또 주인이시고 또 유대인을 왕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셨을 때에 그 당시에 그 장면을 봤던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가 끝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끝났을 것 같다는 그 십자가에서 바로 자신의 그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더 이상 한 인간의 왕이 아닌 어느 한 이스라엘이라는 특정한 그 민족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를 개인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들을 직접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믿고 섬기는 그 자들에게 이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로 그 그리스인들을 삼아 주셨고 그 그리스인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크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지난주에 사무엘상 8장의 그 말씀을 나눈 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에 끌려가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생각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그 뜻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는 그런 반응을 하는 그 자들에게 어때요? 그냥 벼락을 딱 쳐서 천불을 딱 주셔서 그들을 다 벼락하고 야,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당해 그러면서 그들을 이끄시면 됐을 텐데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그렇지 않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실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그 말씀과 다음 주에 다를 그 10장의 말씀을 보면요 우연같은 그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신본적인 왕정체제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왕정제도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고 또 다음 주에 목격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섭리 가운데 우리 그리스오인된 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섭리의 오전이 반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그 계획을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1절과 2절에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베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꼬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선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사무엘상의 그 말씀의 그 흐름 가운데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끝난 후에 이 사울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또한 이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체에서도 유력한 사람이었던 그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 소개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흐름과 이러한 그 이야기의 내용의 그런 흐름을 보면서 저자가 이처럼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오늘의 본문에서는 왜 그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며 그가 유력한 자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왜였을까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저자가 그런 이유를 그런 베냐민 지파이며 유력한 자의 자손이라는 것을 말한 것에는 다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사울이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을 강조했던 이유는 이 열두 지파주주 중에 이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의 자손들 가운데서 가장 용맹하고 가장 뛰어난 용사들이 가득한 지파였기 때문이었어요 이해가 된 한 예로 사색의 19장과 20절을 보면요 레인의 첩에 대한 그 사건이 나옵니다 19장을 보면 한 레인이 첩과 함께 고향으로 가다가 베냐민 지파가 속한 그 기부온이라는 그 땅에 어느 한 노인의 집에 그 밤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어두워졌는데 갑자기 동네의 불량배들이 이 노인의 집에 찾아와서 야 이봐 노인 거기 장친 집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좀 끌어내 우리가 그와 관계할 거야 그러니까 당장 끌어내 라면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관계를 갖겠다는 것은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는 거예요 동성애 있죠 마치 소돔에 살았던 아보람의 조카인 로스의 집에 하나님의 두 천사가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방문했는데 그 동네의 악한 사람들이 로스에게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있는 그 두 손님을 두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라는 그런 모습 그것도 성적인 그런 관계를 갖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악한 소돔의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 레인이 있던 그 노인의 집에 똑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가 이제 집 앞에서 막 시끄러지고 이게 벌어지자 이 레인이 딱 결정한 게 자신을 썩 빠지고 자기 천만 문 밖으로 확 끌어낸 다음에 문을 확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문을 열어보니 밤새도록 그 기분의 불량배들에게 유린 당하고 또 급기야 사늘한 그런 죽음으로 변해버린 그 첩의 그 시체가 그 문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레인이는 그녀의 시신을 다하기에 싣고 집에 돌아와 그녀의 그 시체의 그 마디를 찍어서 열두 조각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덩이씩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내면서 자신이 그 베냐민 땅 기본에서 당했던 그 일을 온 지파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체의 한 부분과 그 소식을 들은 이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무나도 분노하여서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열한 지파들이 이 미스바라는 곳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인 사람들은 바로 칼을 빼는 보병으로 40만 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악한 일이 있을 수 없었고 있던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것을 그들이 상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겨돌린이 되는 것은 아, 그 베냐민 지파에 그 일을 행한 그 불량배들을 죽이면 되겠구나 라는 결정을 내렸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 가서 그 악행을 처지는 그 불량배를 우리에게 끌어내라 우리에게 넘기라 라고 해요 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이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 베냐민 지파는 칼을 빼는 자 2만 6천 명을 모으고 또 기부원 사람 700명을 모아서 열한 지파와 대대적인 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와 열한 지파의 그 전쟁은 총 3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요 이 베냐민 지파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 열한 지파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의해서 600명만 살아남고 2만 5천 명이 죽게 되는 그런 패배를 이 베냐민 지파가 겪게 됩니다 또한 모든 베냐민 지역에 있는 성업들은요 이 열한 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다 불타버렸고 열한 지파 사람들을 만나는 베냐민에 속한 모든 가축들과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결국 이 전투로 인해서 이 베냐민 지파는요 거의 이제 멸망 위기에 따른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의 그 과정을 보면 이 베냐민은요 거의 자신들보다 열다섯 배가 되는 열한 지파의 그 전사들과 싸워서 두 번이나 승리를 거뒀던 아주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용사가 그렇게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베냐민 지파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규모는 작았지만 그 누구도 그 무시 못하는 그 용사의 집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그런 베냐민 지파 사울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사울 역시도 강한 용사라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였던 것이죠 다음으로 두 번째로 사울을 유력한 자의 그 아들로 소개하는 그 이유는 그의 집안이 이 세상적인 힘이 강력한 힘이 있는 집안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절에서 나오는 유력한 자라는 것은요 그냥 한마디로 재산이 많은 그런 부자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또 다른 유력한 자를 우리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혹시 이름 기억나시나요? 성경에 나왔던 유력한 자 바로 루키에 나오는 루스의 남편이자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인 그의 이름은 보아스가 그랬었죠 그래서 루키 2장 1절에 보면 나흠의 남편 엘리멜레게 친적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여간 이 사울이 베냐민 집하다 또 유력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소개한 것은 바로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했던 그 왕의 기준에 아주 합당한 적합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용사의 가문으로서 싸움도 잘하고 유력한 집안으로서 또 재력도 있고 준수한 소녀로서 그의 용모가 아름답고 너무나도 잘생겼고 또 도덕적으로 겸손한데 키까지 어떻게 해요? 보통 사람들이 어깨보다 그렇죠? 어깨만큼 컸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요 우리 교회에 다 왔을 때 가까이 가기에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분이 있었어요 그분의 이름은 우리 데이빌리 우리 이준경 집사님이에요 가면 너무 크니까 왠지 막 이렇게 제가 막 쭈그러드는 것 같아요 막 등치는 3만원인데 제가 막 이렇게 스펀치처럼 막 위축되는 것 같고 또 그러니까 계속해서 크신 분들이 계속 오시는 것 같아요 폴 집사님도 오고 소인수 형제도 보니까 어메 기죽아 그러면서 스스로 제가 막 이렇게 몸이 위축되더라고요 그러다가 특히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한 170만 정도 되면 걔 가만히 있어도 커 보이시는데 힐을 실으신 분 있잖아요 그분 가면 또 작아져요 은메 기죽아 근데 사울의 그 겉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좀 왜 이렇게 위약감이 주고 왠전히 좀 강할 거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에 우리가 우리 교회나 우리가 있는 그 단체의 지도자를 세울 때 이와 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들의 지도자로 세운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감하고 집안도 좋아서 재력도 있고 학력도 있고 외모도 사람들의 그 시선을 집중시킬 만큼 아름답고 잘생기고 또 키가 큰데다가 또 겸손하기까지 한 그 인물이라면 우리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당연히 동의하죠 안 그러세요? 아니 너무 이렇게 제가 덧을 놓는 거 아니니까 그냥 생각하시는데 대답하셔도 돼요 저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저자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도자이자 왕의 기준에 완벽한 조건을 가진 그 사올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한 그 숨겨진 의도는 무엇일까? 왜 하필이면 이런 표현으로 이 사올을 이야기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은 좀 고민하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일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왕으로 삼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에 세상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후에 그들의 요구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사람의 기준과 합당한 합당하다고 얘기하는 바로 이 사올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또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인물을 등장시켰다 바로 이런 흐름을 보면요 저자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을 가진 그 자를 통해서 인간이 원하는 왕의 모습이 어떠한지와 또 그 왕이 어떻게 행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숨은 의도와 계획이 그럼 이 이야기 가운데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이 점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온전히 반항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갈등 속에 하나님의 것을 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3전을 보면 드디어 이 사울의 이야기가 짜잔잔 하고 나오게 됩니다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인 이 기스가요 사울에게 사원 한 명을 데리고 잃어버린 그 암나귀들을 찾으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4전을 보면 이 사원과 함께 사울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과 살림 땅 그리고 베냐민 땅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 하죠?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신학자가 이 사울과 사원이 돌아다니던 이 지역의 거리를 한번 재봤대요 딱 재봤더니 킬로미터는 40킬로 마일로는 약 26마일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어때요? 도로나 환경이 우리처럼 탁 트인 것도 아니고 도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동네만 나가면 어때요? 그냥 산과 바위와 또 특히 당시 그 지역은 어때요? 사막도 많고 계곡도 많고 그런 험난한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20절을 보면 이 사울과 사원이 한 3일 동안 헤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26마일 안에 있는 모든 수풀과 바위가 가득한 곳과 사막과 또한 계곡에 혹시 암나귀들이 여기 빠져있나라고 계속 두져보면서 무척 헤매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마음가운데 암나귀가 대단한 짐승이라고 3일 동안 베냐민 집하에 속한 모든 땅을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찾아 나 같으면 그냥 하루 그래 아버지 말씀이니까 말씀을 들어야죠 그러면서 죽도록 한 번에 하루 종일 찾아보고 없으면 아버지 그냥 죽었나봐요 그냥 잊으세요 아버지 가축도 많고 짐승도 많은데 잊어버리세요 하고 그랬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갑자기 제가 불효자 같은 기분 그런데요 오늘날과 달리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나귀라는 그런 동물은요 흔한 동물이 아니었어요 특히 이 당시의 나귀는요 귀족들만 타는 아주 귀하고 값진 그런 가축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특히 왕이 전쟁에서 말을 타고 전쟁을 하듯이 이 평화시에는요 이 나귀를 타고 다니는 것이 그 당시의 그런 관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이 나귀라는 동물은요 바로 지도자들이 타는 것으로 부와 지도력뿐만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위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가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을 보면 스가리아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말씀하시면서 어때요? 이 스가리아 선지사가 장차 하나님의 그 왕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바로 예수님을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나귀는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축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5절에서 그들이 숙당의 이른때라는 그 말과 함께 이 사월의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숙당의 이른때에 사월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락의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네 이 3일 동안 수풀과 바위산과 사막과 온 계곡을 다 돌아다녔으니 이 사월의 몸 상태는 어땠을까요? 무척 지쳐있었을 거예요 피곤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월은 자신이 피곤하고 힘든 것보다 3일 동안 돌아오지 않는 그 아들을 걱정하실 그 아버지가 걱정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5절에서 사월은 사원에게 잃어버린 그 암락이 못 찾아도 우리 아버지 재산 많으니까 괜찮아 별 지장 없어 그러니까 내가 더 걱정되는 우리 아버지 혹시 나를 기다리다가 몸소 눕지는 않을까 걱정되니까 야 잃어버린 닭이 생각하지 말고 빨리 집에 가자 라고 그 사원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수 땅이라는 곳에 우리는 집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수비라는 그 땅은요 예전에 우리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면 그곳에서도 나오게 돼요 에브라임 삼지 라마다임 소비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오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라는 그 말씀처럼 사무엘의 아버지인 누구요? 엘가나의 그 조상인 숲의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 바로 이 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때 나눴을 때 에브라임 소비메이라는 것은 에브라임이라는 그 지역 이름과 소비메이라는 바로 숲이라는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얘기했다고 했죠 그래서 숲이 사는 에브라임 땅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지역이라는 것이죠 근데 보면 6절을 계속해서 보면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업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라는 그 말씀처럼 그 지역에 그 성업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사무엘의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사원은 이를 알구요 사월로 하여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이 그 사무엘의 선지자에 우리가 지금까지 고생했잖아요 3일 동안 근데 이 선지자에 가면 분명히 잃어버린 낙이가 어디 있는지 알려줄 테니까 조금만 주인, 도련님 조금 힘 좀 내세요 하면서 그를 또 격려하면서 사월의 마음을 돌이켜 사무엘에게 가게 됩니다 근데 7절을 보면 사월이 또 한 번의 심정에 그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월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근데 우리가 이게 그냥 국어체로 그냥 읽어보면 좀 정확히 뉘앙스를 모르겠는데요 이걸 감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사월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이 무엇을 드리실 수 있겠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없잖아 도대체 무엇이 있어? 물어본 거예요 조금 감이 오시나요? 사월이 말대로 이 사월은 잃어버린 암락이를 찾기 위해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선지자에게 드릴 예물이 없어서 그의 마음감대는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그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그 존경받는 분들을 찾아가면 그분의 그 신분에 맞는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풍습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어때요? 이 사월은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대단한 사업이라는 걸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합당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들을 예물이 없으니까 이것은 그분의 그런 품위를 내가 무시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갖췄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사무에 대한 사려 깊은 사월의 모습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여간 이렇게 사월이 예물 때문에 주저하자 이 사원이 자신의 모든 짐들을 딱 두져봤더니 딱 발견한 게 은 한 세계를 4분의 1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련님 여기 있으니까 이거라도 드려서 우리 그분에게 잃어버린 낙이가 어디 있는지 한번 물어봐요 라고 하면서 드디어 사월과 함께 사무엘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어떨까요? 이 사월이 가졌던 이 갈등의 모습은 우리의 일상생활은 없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 생활에서도요 특히 오늘 주일 아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아 오늘 교회에 무슨 옷을 입을까? 오늘은 립스틱을 어떤 색깔을 받을까? 남 저 같은 경우에 항상 하는 게 아 매주마다 설교하는데 똑같은 거 입을 수 없고 오늘은 무슨 색에 와이셨서 넥타이도 똑같으면 아 목사님 옷도 없나 봐 그렇게 생각하고 항상 지난주에 영상을 보면 내가 뭘 입었을지 확인하고 다른 거를 입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비슷해요 그냥 블루톤을 좋아해서 뭐 하여간 그랬다는 것이죠 근데 신앙생활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아 오늘 내가 말씀을 입을까? 아 내가 오늘 기도를 할까? 아 오늘 내가 주일 예배 가야 되나? 아 내가 오늘 금위 차량 예배 가나? 내가 황금을 꼭 해야 되나? 내가 성경활동을 해야 되나? 등등 어때요? 이 신앙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 생활에서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살까라는 큰 다양한 갈등 신앙생활에서도 말씀을 읽을까? 기도를 할까? 찬양을 부를까? 오늘 예배 갈까? 말까? 목장을 갈까? 말까? 그렇다면요 그리스오인으로서 우리는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을까요? 저는요 여러분에게 어떤 세상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오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이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런 갈등을 하는 이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전히 내 자신이 내 삶의 왕과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전히 내 삶의 누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이고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종은요 뭐 갈등이 필요한가요? 종은요 절대 갈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인에게 필요한 것 주인을 위한 것 주인을 기뻐하는 것을 해야 되고 주인이 주는 것을 잊고 주인이 주는 것을 먹고 주인이 주는 곳에 살아야 되는 것이 종이라는 거예요 바로 종에게는요 주인이라는 그 선택의 기준이 확실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우리의 명확한 기준은 누군가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께 합당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그 기준, 모든 갈등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모든 것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에 온전히 반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경험하는 삶을 사모하여야 되겠습니다 사울과 사와는요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에 사모엘에 살고 있는 그 라만한 성읍의 높은 곳에 있었는데 그곳을 비탈길을 열심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낮에는 덥기 때문에 저녁 해가 질 때쯤에 여인들이 물을 길러 성 밖을 나오게 되는데 그 여인들과 마주치게 돼요 그래서 그 여인들을 통해서 사모엘에는 선지자가 어디 계십니까? 물어봤더니 아, 사모엘 선지자님이요 방금 전에 저 산당에 제사 드리러 가셨어요 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에 산당에 간 것은요 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없기 때문에 이 산당이라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모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조금 이상한 점 혹시 발견하셨나요? 혹시 이상한 점 모르세요? 분명해서 성경에서 말한 산당이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산당 네? 예배드리는데 누구한테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우상들을 섬기는 곳이 산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도 얘기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왕들의 행적을 찾아보면 어때요? 산당을 부수고 불태고 우상을 갈아엎고 뭐 하면서 다 없애는 것이 바로 산당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사모엘은 어때요? 그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드린 그 장소에 대한 그 올바른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장소는요 우리가 드린 장소가 산당이고 또 교회이기 때문에 산당은 더러운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는 거룩한 곳이라는 그런 장소적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드린 예배가 거룩해지고 또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산당이라 할지라도요 그곳을 하나님께로만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그 장소로 구별하여서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산당은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장소는 이 교회 교회를 할지라도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모습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위배되고 합당치 않고 그의 마음과 태도와 의도가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그 죄 가운데 그것이 향하여 있을 때의 그 모임은요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장소가 더 중요해요 아 장소가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들의 내적인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사월이 성업으로 들어갈 때 산당으로 가려는 이 사무엘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의 16절과 17절을 보면 이들의 만남은 단순히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월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불레세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지즘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안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월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사람을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이 사월은요 그가 만난 사람이 사무엘인지 모르고 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어디 계세요?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서 사무엘은 자신이 바로 사월이 찾는 그 사람이며 사월을 하여금 자신보다 먼저 산당에 올라갈 것과 또 오늘 밤에 자신과 함께 저녁 만찬을 하고 내일 아침에 갈 때에 그 사월이 알고자 하는 그 말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에서 사무엘은 사월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월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의 사무엘은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있지 아니냐 하는지라 사월의 입장에서는요 이 사무엘과의 그 만남은요 진짜 완전히 우연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20절의 그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월과 사무엘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에서는요 결코 우연이라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사월처럼요 그 사실을 알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왕이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삶의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제 미국 대선이 민주주의장 조 바이든 후보가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 공식적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뉴스를 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불복의사를 계속적으로 밝히고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있는 이 대선의 그런 역량으로 인해서 우리 한인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근심거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의 코로나로 인해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다시 봉쇄 조치가 재가동된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달라스 지역의 그런 봉쇄 조치가 다시 시작되는 건 아닐지 또한 선거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그 시위 속에 섞여 있는 일부 그 폭력 지휘자들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사업체가 피해를 보고 혹시 우리 가족들이 해를 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근심거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그 코로나의 그런 간염의 그 확산 확진이 확산되는 그런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염려는 더욱더 깊어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그리스인들은요 우리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비록 대선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과 그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는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거나 이득이 되는 것을 더 원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다 나쁘다라고 우리는 쉽게 얘기할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인의 삶은 우리 자신들을 위한 삶인가요? 여러분 삶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삶인가요? 우리 삶은 무슨 삶입니까?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한 삶이에요 나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될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인들이 살아가야 할 그 삶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져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은이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은이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그 그리스인의 그 삶 가운데 오늘날 사람들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섭리에 불순정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호화호식하면서 내가 원한 대로 삐까뻔쩍하게 살다가 나중에 지옥에 가는 삶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이 세상의 그 삶 자체가 그냥 고난과 고통 그 자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여기고 하나님의 그 섭리에 온전히 순정하면서 살아가면서 나중에 천국에서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물론 두 가지 다 하면 너무 좋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편하고 멋지게 살다가 또 죽어서는 어때요? 주님 나라에서 사는 게 너무나 좋죠 저의 목사라고 해서 저야 저라고 해서 꾸질꾸질하게 살고 뭘 먹고 먹을 게 없어서 그런 삶을 제가 살고 싶어 할까요? 아니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과 똑같아요 하지만 그리스인의 삶은요 하나니까 물질을 겸하여 숨길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양단의 결정을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소와 24장 15절에 요소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지난 3월에 우리가 셧다운이 되면서 우리 교회도 몇 달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아 나 혼자 나올까? 어떨까? 라는 생각했다가 저희 자녀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나누었죠 저 끝에서 우리 3남매는 열심히 그때 저랑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뭐냐면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바라는 삶은 이 세상에서 물론 성공하고 그런 것도 원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서기를 원한다 네가 천국 가는 게 아빠의 소원이라는 것 그래서 제가 농담식으로 우리 집사님들께 얘기한 적 있죠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줄 거 이미 다 줬습니다 뭐라고 했죠? 그래서? 그래서 미국 시민권 줬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제가 줄 건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들, 딸한테 야 나한테 더 이상 바라지 말고 나중에 아빠 용돈이나 많이 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우리 자녀들 저의 삶이나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호화호식하다가 하늘 아래 가지 못하는 것보다는 비록 믿음 때문에 내가 생명이 단축되고 내가 어려운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한 삶 때문에 제가 고난과 고통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저는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저의 왕으로, 저의 주인으로 성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선택할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